뭐라고 해야 할까요 사람이 이렇게 소중하며 사랑한단 얘기도 보잘것 없네요 그대를 보고 있어요 나의 첫사랑 영원한 첫사랑 건강해지고 싶도록 내가 날 사랑할 수 있도록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가게 한 것도 그대가 처음이었죠 마지막이 되는 말은 이 삶의 끝에서 보기 전에 그 누구도 모르는 거죠 그대뿐이죠 다른 사랑한대도 그대 나를 잊어도 영원히 나의 첫사랑 첫사랑 나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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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첫사랑 좀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